왜 넌 매번 나 좀 그래 왜 넌 그럴 때만 날 찾아와 너 그래 난 네 생각만 하잖아 어차피 너랑 나랑은 끝났어 너 역시 모든 여자와 똑같잖아 나 역시 모든 여자와 똑같은 걸 잠깐씩 나를 너의 괴로운 마음은 담아두었던 것이 문제였어 다섯 시간 동안 함께 가 말하자는 의미가 뭐야 서로 아파하고 말 뿐 전화 와서 나 집에 갈래 외부 매번 나 좀 그래 왜 넌 그럴 때만 날 찾아와 너 그래 난 네 생각만 하잖아 근데 내가 아픈 건 상관없잖아 João 보고싶다 너는 아니ukan 너의 사랑이 없어 너의 사랑이 없어 지금 난 나의 인정상 다섯 시간 동안 네가 네 기분을 알게 뭐야 나만 아파하고 말걸 처음부터 내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처음부터 모든 생각만 나를 풀지마 내게 난 도대체 못해 달콤한 말만 쓸디 쓴 너만 너만 좀 더 사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중하다는 말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전화와서 나 집에 갈래 처음부터 사랑 아니잖아 너와 내가 첫 번째 기능이 허락한 걸음에 휘핑 휘핑 밍크까지 죽을 소용없어 말만 사랑 나는 이 시간이 재미없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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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